안구건조증 예방법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구건조증 예방법 15가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안구건조증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안구건조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안구건조증을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구건조증 증세가 자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만성화돼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각막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겨 시력저하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미세혈관이 많아지고 굵어져 눈이 붉게 변합니다 그럼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 한 60%로 왔다 갔다 맞추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습도계가 있습니까? 습도계? 네네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두 번째 냉방 기기를 사용 후 실내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에어컨을 많이 가동시킬 텐데 10분씩 이렇게 환기시켜주면 눈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스마트 기기 사용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50분 사용했으면 10분 정도는 쉬어주고 눈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눈이 많이 건조하다면 인공 눈물을 저만 합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항상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공 눈물도 종류가 있고 인공 눈물도 너무 남용을 하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아무 인공 눈물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약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사님한테 들었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세안 시 눈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저 그거 잘 해야겠네요 아 잘 안 닦아주세요 닦는다고 닦는데 잘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여섯 번째 장시간 렌즈 사용은 피합니다 저는 렌즈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특히 저도 물론 그렇고 제 친구들 지인분들도 렌즈 하나 아침에 끼고 나가서 저녁 11시 12시 와서 빼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겠어요 일곱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줍니다 지금 마시러 가야겠네요 수분 섭취는 정말 그냥 5장 6부에 좋은 것 같아요 여덟 번째 50분에 한 번씩 5분에서 10분 정도 멀리 보거나 눈을 감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눈에 휴식을 취해줍니다 멀리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려고 해요 아홉 번째 겨울철에 지나친 난방은 피해주시고요 특히 온풍기 바람은 주의합니다 난방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습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을 건조하게 만들겠죠 열 번째 생리 식염수를 자주 점원하거나 소염제 남용은 피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치면은 뭐 모자른만 못하죠 열한 번째 흡연은 자제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습니다 손은 세균의 온상지라고 하잖아요 절대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열 두 번째 어두운 조명에서 핸드폰 사용은 자제합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 자기 정도 불 끄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30분 1시간은 보는 사람들이 많죠 차라리 그냥 불 켜놓고 봐야죠 그래야겠어요 열 세 번째 수시로 눈을 깜빡거린다 깜빡깜빡깜빡 해주는 거요 저 요즘 자주 합니다 열 네 번째 눈 마사지를 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마사지 열 다섯 번째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을 자주 섭취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안구건조증에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의심이 안 돼도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끔 안가에 가면은 대기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이 예방법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plb 네, 안녕 감사합니다.